에어 갑니다 날자 연습맵을 만들었어요 지금 날짜에 만들어진지 4달 5달 되고 있는데 깬 사람 없어서 예 사실 아 연습문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문을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업로드를 하는건데 기존 맵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두고 새롭게 오케이 사실 요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가면 게임이 끝나 두개중에 아무거나 깨면 끝나는데 저는 한 번에 두개를 다 깨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어 이건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까비 그래요 정신승리 여기가 넌 좀 안되네 에이야 밀고 시작점 내려가고 날고 던지고 스피드 요렇게 하면은 끝낼 수 있지만 저는 완벽하게 두개를 다 깹니다 사실 이렇게 기존 날짜에서는 저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연습문이 있다곤 하지만 요시부터 해야되고 해가지고 저 마지막 구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깨는 사람이 없을까라 생각하는데 요렇게 업로드를 해주면 깨주겠죠 사람들이 깔끔스 다시 파이프 못들어가요 다시 연습하려면 재시작해야돼 날짜연습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연습 버전이라고 영어까지 적어줍니다 네 설명은 날짜 맵에서 좀 더 연습문이 늘어났다 뭐 그런거구요 점 하나 찍어줄까 품럭 쇼댄스윗 장치공략 깔끔하게 금방 끝났고 OJ8 4GH DHF 갑시다 5 5 5 5 5 6 6 9 10 10